네 오케이 알시아프입니다. 배터리 8000mL 배터리인데요. 이게 솔직히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양면 테이프를 딱 붙여놨거든요. 잘 안 떨어지고 좋더라고요. 오 좋아요. 우와 양면 테이프가 좋은데요. 양면 테이프 테스트는 아니고요. 배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기인데요. 리턴 폴리우머 충전기에다가 3.0 14.8V에요. 리턴 폴리우머 충전기 맞고요. 그다음에 14.8V 맞죠? 빨간 제거돼서 14.8V. 그렇죠. 자 그래서 형님께서 이거를 세팅 해놨어요. 무지도 따지도 않고 누르세요. 길게 두번 한번 누르시고 짧게 한번 누릅니다. 한번 누르세요. 길게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손을 떼시고 기다렸다가. 그렇죠 누르시면. 그렇죠. 그다음에 궁금하다 하시면. 아까 못 누르라고 했죠. 궁금하시면 3번 버튼. 그래서 누르시면. 예. 395 395 395 395 4. 그러니까 100분의 0.01초. 0.01초 네요. 그 다음에 충전 됐다 하면 얘가 삐삐삐 거릴 거예요. 다시 끈다면은 얘를 딱 스타트 꺼주시고. 얘 빼고 난 다음에 얘도 뗄때는 덜덜덜덜 들어서. 쫙 뺍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차가 없다 생각하시고. 자 점심 생각하시고. 컨브레셔. 컨브레셔. 컨브레셔 소리가 그렇게 들린지. 그렇죠. 자. 옆에서. 2층 좌측. 2층 좌측. 아니요. 좌측이요. 좌측. 좌측. 그렇죠. 자. 자. 리튬 폴륨 배터리 다 샀고요. 다 됐죠? 네. 오른쪽만 두 번 누릅니다. 한번 누르시고. 길게 눌렀다가 손 떼고. 한번 컨펌. 뭐요. 누르세요. 그렇죠.